안녕하세요 미리 작곡하는 전영광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를 꼭 다루자 입니다 두 번째는 음악의 장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자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친구들이 잘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음악이론과 화성악을 확실하게 공부하자 입니다 지금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어? 나 작곡가가 되고 싶은데? 혹은 나 예고에 작곡가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해서 미디를 공부해야 되겠다 작곡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작곡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그냥 바로 어떤 프로그램 미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프로그램 앞에 앉아서 그냥 유튜브 영상 보고 비슷한 사운드들 찾아가지고 만들어놓고 어? 나 작곡 좀 하는 것 같은데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나 곡 좀 잘 쓰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예고나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곡을 써서 나 이 곡 잘 쓰지 이런 곡 좋지 이런 것보다는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피아노라든지 기타라든지 화성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악기들을 잡아서 어... 미디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악기를 쓴 공부한다라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더 나아가서는 작곡가 친구들이 피아노가 친구들보다 표현력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피아니스트에 준하게 준비를 해야만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준비하면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난 이미 늦었으니까 하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 정도이면 너무 좋겠지만 본인이 표현하고자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미 준비되어진 음악이 아니라 이 앞에서 나는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개성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가치원 세계관들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을 내 음악이니까 내가 정말 확실하게 표현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메리트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테크니컬한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제 피아노 치는 친구들하고 거의 대등하게 친다고 얘기를 한 거겠죠 미디로 곡을 쓴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은 이제 미디 하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하나의 악기만을 어떻게 작업을 해서 그 곡의 전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발라드라고 하면 발라드에 나오는 모든 악기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 악기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이해해서 제 곡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그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발라드예요 라고 써놨지만 그 곡이 듣는 입장에서는 발라드 같지 않은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장르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장르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요즘 유행하는 여러 새로운 장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르들을 듣고 아 그냥 이런 리듬 패턴의 이런 곡이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운드들이 모여서 그 곡이 표현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식이 요즘 대세적 흐름인지를 이해를 해서 그 곡에 대한 이해도를 완벽하게 높이고 미드로 표현해야 비로소 미디 작곡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입시장에 있을 때 이제 피아노 치는 친구들이 치는 피아노 그리고 작곡가 친구들이 치는 피아노를 딱 봤을 때 과연 이 작곡가 친구들은 피아노를 전공하는 친구들보다 피아노를 쳤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될까 이제 매번 저도 작곡곡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화성학과 어떤 음악적 기초이론을 확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요 이미 본인이 표현하는 곡의 화성의 분위기가 너무나 독창적이고요 또 개성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세련된 느낌을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피아노가 친구들은 어떤 곡을 유명한 이제 아티스트들의 곡을 카피해서 친다거나 하지만 작곡가 치는 친구들은 무조건 어떤 변형 그리고 본인의 색깔이 확실히 들어갔을 때 비로소 메리트를 느끼거든요 내가 원하는 색감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결국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테크니컬한 부분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화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화성학을 공부하지 않고 내 곡을 표현하겠다 했을 때는 표현의 방법에서 분명히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화성학을 꼭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쓴 곡을 어떠한 악보로 만들 기회도 여러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내가 음악이론을 전혀 하지 못해서 내 곡을 악보로 기입할 수도 없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작곡가로서는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고에 들어갈 때 그리고 미디 작곡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화성악기를 다루자예요 꼭 피아노뿐만이 아니더라도 기타도 가능하겠죠 이 화성악기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성악기를 꼭 다루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피아노죠 피아노를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코드 반주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욕심을 가져서 드라마틱한 연주곡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표현 내가 좋아하는 지나가다 들리는 음악들 사실 이게 피아노를 치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매번 고민해 보시면서 피아노를 공부하는 거 두 번째로는 미디 이전에 먼저 화성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 악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악이론, 화성악을 꼭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화성악 공부 시간, 음악이론 시간을 나눠서 공부해도 좋고요 같이 공부해도 좋습니다 꼭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가 비로소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미디어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디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미디를 할 때 아 나 이제 어떻게 곡을 써야 되지가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추가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만 보고 사운드만 공부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곡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인터뷰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말하겠지만 역시나 개성이에요 독창성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색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친구들의 확실한 개성, 개성이 느껴지고 이 친구들이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건반 악기도 못 다루고 화성악도 못 다루고 그리고 어떤 그냥 곡을 들고 와서 이게 내 곡이다 말하면 제가 어떠한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저는 이러한 곡을 좋아하고 이러한 곡을 표현할 수 있어요를 직접 보여주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시장에 들어가시면 그냥 가지고 온 곡을 들려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이 자리에서 기타가 됐던 피아노가 됐던 또 다른 악기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의 음악성을 꼭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마련해야 입시를 성공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미디가 필수가 된 거 알고 계시죠 이제는 다양한 고등학교가 됐던 대학교가 됐던 미디를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미디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필수가 됐다라는 건요 우리가 피아노 치는 친구들 드럼 치는 친구들도 기초 이론을 공부하죠 이거랑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음악 시장은 내가 어떤 악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음원으로 꼭 자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매체가 바로 미디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디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피아노 치는 중이니까 피아노만 쳐가지고 입시 붙은 다음에 미디 해야지 아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타 전공인데 대학 붙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미디 배워야지 이런 식으로 한 친구들 치고 정말 제대로 한 친구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맥북도 친구도 많이 들고 있지만 맥북을 갖고 있다고 미디를 잘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미디를 꼭 염두해 두시고 같이 공부하는 것을 저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입시 공부하는 친구들 너무 많이 힘들죠 그러나 지금 그 힘든 시기들이 결국엔 나중에는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연습 많이 했다고 내일 쉬고 하지 말고 음악을 호흡처럼 매일매일 여러분들 숨 쉬는 것처럼 쉬지 않고 음악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부터 제가 서공에 나가게 됐는데요 서공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서공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이번 연도에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D&D TV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입시생 음악하는 여러분들 제 후배들 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